마서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공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한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앵게디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로구나. 아멘. 이 아가서 말씀은 같이 주고받는 것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솔로몬이 슬라민 여인에게 말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은 슬라민 여인이 솔로몬 왕을 향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말씀을 했고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첫 번째로 보면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라는 말이 나와요. 잘못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침대에 침상을 생각해요. 그 베드에서 이제 왕과 그 다음에 그 사랑함을 받는 자가 같이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말로는 또 그게 나타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만은 13절 말씀에 보면 내 품 가운데 라고 표현이 되어있는데 이 내 품 가운데 라는 말이 영어로는 breast 그래서 여자의 가슴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가슴 가운데 남자가 이렇게 와서 안기고 쉬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하는 그런 것으로 잘못 보여지면 착각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심령이 되어지는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라는 이 말의 표현을 한국말 번역이 조금 온전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원어적으로 이 침상에 앉았다라는 의미가 메카브라는 단어거든요. 이 메카브라는 단어는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의미를 다 함축시켜서 우리가 볼 때 이 메카브라는 단어를 솔로몬이 평소를 꾸밀 때도 이 메카브라는 단어를 써요. 금으로 꾸미고 거기에다 그룹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했을 때도 똑같은 메카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뭔가를 이렇게 행했을 때 베풀었을 때 우리가 임금이 상을 베풀었다라는 얘기에요.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다. 자리를 베풀었다. 이런 단어 있잖아요. 이런 의미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서 자리를 만들어 준 상태에요. 어쩔 때 이러한 것이 되어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 앞에 상을 베푼 상태죠. 주님이 상을 베풀었다는 얘기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모든 자리를 베푼 것. 그래서 솔로몬이 성소에다가 금으로 벽을 칠하고 또 거기에다 종료나무를 그리고 또 그룹들을 거기에다가 있게 하고 이런 것을 할 때도 똑같이 메카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임금이 잔치를 베풀 때 거기에 신하들이 있고 또 거기에 음악이 있고 거기에 깊은 만남이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예배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베풀어 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맨날 몇 시에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베풀어서 주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주기 위해서 예배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내가 예수님과 깊은 만남이 있을 때 그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진 예배이지 내가 예배를 어떤 세팅을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진상이 베풀었을 때라는 이야기는 주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반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였을 때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고자 하는 그 만남의 순간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그럴 때에 그에게서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에게서 그 향기가 뿜어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다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어요. 향기를 뿜어냈는데 그 향기가 13절 말씀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래하게 향주머니요. 주님이 뭔가를 상을 베풀었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나러 그 앞에 나아갔을 때 내 안에서 향기가 나오는데 그 향기가 무슨 향기냐 하면 내 품 안에 원어로는 두 유방이 젖가슴 사이에서 나타나는 몰약의 향주머니이기 때문에 이 여자의 젖가슴 사이에서 몰약의 향주머니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향기를 바랬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여자의 두 유방을 두 산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유대의 라비들은 이 두 유방을 모세와 아론으로 또는 유다와 열지파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이것을 풀기도 하지만 신약에 와서 신약자들이 푸는 말씀은 이 이야기를 신약과 구약으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유방 사이에서 우리가 만나질 수 있는 몰약의 향주머니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럼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죠. 구약과 신약을 잇는 것이 십자가에요. 그렇죠? 십자가 이전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말하고 십자가 이후를 신약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유방 사이에 몰약 향주머니. 자 몰약은 어떤 향료냐. 성경을 보면 몰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몰약은 굉장히 귀한 향료 기름으로 사용되어져요. 이 몰약이 사용되어질 때는 거룩하게 만들 때 사용이 되어지고 장사를 지낼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을 때의 마태복음 2장 11절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요.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몰약이 있어요. 이 몰약은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죽은 다음에 장례를 지낼 때 이 몰약을 갖다가 장례를 치를 때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몰약이 지금 내 유방 사이에 향주머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는 생명의 향기를 내는 것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약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 때 몰약을 하고. 그 몰약을 왜 거룩하게 할 때 그 몰약에 기름을 바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자가 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품 가운데. 날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원어에 보면은 눕다 쉬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날 사랑하는 자가 내게 와서 내 유방 사이에서 쉰다. 그런데 그 유방 사이에 무엇이 있는 곳에 바로 몰약의 향주머니가 있는 곳에 쉰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날 때 어디서 만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두 유방 사이 몰약 향주머니가 있는 곳에서 만난다라는. 예수님이 내 안에 안식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쉼을 얻도록. 무엇이 될 때 우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먹고 너와 함께 더불어 거하겠다. 하신 요한계시록 3장 20장.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 가운데. 이마실 때 내 유방 가운데. 몰약의 그 향주머니가 있는 곳에서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시다. 바로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 몰약의 향기를 내가 가진 자라면. 정말 십자가에서 그 피의 냄새의 향기가 내 안에. 생명의 향기가 내 안에 뿌려진 한례받은 심령이 되어졌을 때. 그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한례받지 않은 심령 속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한례받은 심령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냐마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지는 언약의 표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문이 활짝 열려진 심령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먹고 나와 함께 더불어 쉬는. 안식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상을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상을 베풀었을 때. 내 안에서 무엇이 바래지는가. 내 안에 있는 향기가 바래져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냄새가 바래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의 냄새가 바래져야 돼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내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이러한 찬양의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깊은 예수님의 심장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주님과의 완전한 만남의 연합의 역사. 정말 남자와 여자가 서로 깊은 교제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슬람 여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금 귀걸이를 만들었고 이제 영원한 너는 나의 정말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인쳐준 그 순간부터 이제 나는 예수님이 이제 상을 베풀어 준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금 귀걸이를 귀에 걸어주고 또 보석으로 내 목에 둘러주고 이제 너는 내 신부로 내가 맡기 위해서 상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이제 내게 와라.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하겠다라고 상을 베푼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갓난아이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저서를 사모해서 그 심령이 동해지니까. 그 심령이 막 동해지니까 우리 심령 속에서 사랑의 마음이 바로 그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향기가 바래지기 시작하면서 내 문을 바짝 여니 그 모략의 향주머니. 그 향내를 맡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향내가 없이는 예수님의 피의 냄새가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냄새를 흥기니 그 향주머니가 있는 그 가슴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앵게디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로구나 라고 말을 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 우리도 예수님은 누구냐? 앵게디에 있는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고멜화라는 것은 한국말로 왜 고멜화가 어디서 나온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앵게디의 포도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앵게디는 어떤 곳이냐? 앵게디는 사해의 서쪽편 그 바다 쪽 향에서 그쪽으로 있는 사해의 한 중간 지점부터 그 서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앵게디가 성경에서 몇 군데 나와요. 다윗이 타오르 피신에 가서 있었던 것도 앵게디였고 또 유명한 것이 엘스게서 47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그 말씀은 앵게디에서부터 에네그라임까지 오브가 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서 가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과실을 맺어지고 가는 곳마다 물이 소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부들이 세워진다고 하는 그 장면에서 이 앵게디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앵게디가 어떤 곳이냐 하면 앵게디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이 절벽과 돌과 이런 산들이 많은 사해의 서쪽으로는 완전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냥 바위만 있는 아주 골짜기예요. 그냥 깊은 골짜기에 바위만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 오아시스가 있고 그 오아시스 옆에 종료나무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앵게디는 이 종료나무들이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름을 갖다가 하사선 다마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역대하 20장 2절을 보면 하사선 다마리 앵게디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종료나무가 그곳에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료나무가 어디에 새겨져 있냐 하면 성소에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소의 벽에 하나님의 지성소의 벽에 그 종료나무가 새겨져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종료나무는 무엇을 팔아 그러냐면 생명나무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세워진 오아시스가 앵게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앵게디에서부터 에나그라임까지 생실강이 흘러넘쳐나서 그곳에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나서 예수께서 47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부들이 세워진다. 그물칠 곳이 세워진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앵게디서부터 에나그라임까지 흘러간다. 에나그라임은 사해의 끝부분에 해당이 되어야 해요. 다시 말하면 사해는 죽은 바다인데 이 죽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소송함을 얻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아가서에서 앵게디에 있는 포도원이라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바칠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포도원이에요. 그 포도원에 꽃향기가 뿜어나오는 이것. 이것이 원어로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코쉐르라고 말하는데 이 코쉐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느냐. 바로 생명의 값을 말하는 우리의 구속을 말하는 우리의 구속함, 우리의 죄사함을 얻은 생명의 값을 지불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멜화예요. 그 고멜화가 갖고 있는 그 원어의 의미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앵게디, 바로 생명의 종료나무가 세워진 오아시스가 있는 그 곳에 세워진 포도원, 그 포도원에 향기가 바래지는데 그 향기는 무엇의 향기냐면 바로 우리의 구속의 향기다. 바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지불한 향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포도원은 어디서부터 세워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포도원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전의 기초돌, 모퉁이돌이 되셨어. 그래서 그로 말미암에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이 되었고 그 일의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구원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것으로부터 무슨 향기가? 고멜의 향기가. 고멜화 꽃송이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꽃송이가 거기에 폈기. 그 꽃송이에 꽃이 폈다라는 이야기는 송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열매가 맺어진 상태는 아니에요. 꽃이 피어진 상태죠. 그래서 이 꽃이 피어져서 향기를 바래니 어떤 일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항상 열매는 꽃이 떨어진 이유에 맺어집니다. 나의 사랑하는 진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네 고멜화 송이로구나. 이 말은 하나님의 성산에 생명의 값을 지불한 그 향기다라는 말이 다시 정리합니다. 왕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상을 베풀어. 우리에게 우리를 만나기 위한 예배를 베풀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자리를 베푸셨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예수 십자가가 베푼 자리라는 거예요. 그 베푸신 자리에 내가 나아가되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내 심령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되어진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나도 부활하는 그 생명의 모략 향주머니를 내가 갖고 있으니 이제 내 문을 활짝 열고 자리를 베푸신 그 주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영접의 역사를 갖는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니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도원이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포도원은 예수님의 오아시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성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지성소가 만들어졌을 때 아직 열매는 맺지 않았어요. 이제는 뭐만 있는 거야. 아직 꽃밖에 피어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내가 그 만난 영접한 그 기쁨 속에서 예수님의 피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서 이제 그 슬람이 여인의 입의 고백이 바로 그는 나의 보멜라. 나의 리뎀션이다. 나의 부속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자리 이루어지는 예배를 하고 있으십니까? 정말 내 안에 몰래하게 향 주머니가 내 심령 가슴에 있으십니까? 정말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포도원이 이루어지고 그 꽃송이가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생명의 향기를 내가 바라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썩은 냄새를 바라고 있느냐? 정말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는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베푼 침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가 드리는 고백이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은 고백을 절대로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꽃향기가 향례만 풍기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반드시 포도원의 포도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찬 포도 열매를 맺어지기를 추건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너희 가운데 심었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으니 어찌미뇨라는 말씀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고 그 생명의 값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는데 내 안에서 그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어 들포도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아가설의 솔로몬 왕이 베푼 그 짐승에 이 슬람이 여인이 고백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